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의 강민웅입니다. 자, 2025학년도 윈터 시즌 물리학 학습법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물리를 가르치는 강민웅입니다. 자, 이제 2025학년도가 이제 스타트,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입시, 1년 동안의 입시 레이스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 뭐 제학생들이 이제 겨울방학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겨울방학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서 한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2025학년도에 좀 변화되는 게 있잖아요. 과학탐구가. 가산점이 생긴다던가, 그렇죠? 과탐을 지정하는 것들이 해제된다던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좀 정리를 좀 하고, 과탐의 중요도, 이런 것들. 과탐 중요도에 대한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예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위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과탐의 중요도와 어떤 최근의 변화, 그리고 물리학원의 최근의 출제 경향, 그런 것들도 좀 봐야겠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제 경향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그런 경향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2025학년도에 물리학원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일반적으로 이제 개념 시즌이 시작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개념 학습법에 대한 것, 그리고 또 연간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짧게라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과탐의 중요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수능 최저 확보에 상당히 용이합니다. 과학탐구가. 그래서 정시뿐 아니라 수시에서도 여러분들이 최저를 맞춰야 되는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그때 그 최저 확보에 용이하기 때문에 과탐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고. 또한 정시 과탐 비중으로 봤을 때는 수학 다음으로 높습니다. 여러분들 수학 다음이 국어가 아니에요. 지금 영어 비중이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의 중요도가 하향됨에 따라서 과탐 변별력이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야. 변별력이 상승하면서 당연히 그 비중치도, 가중치도 막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정시 같은 경우는 국어를 1로 봤을 때 과탐 같은 경우는 1 이상이죠. 그렇죠? 국어를 100으로 봤을 때 과탐은 100 이상. 그런 식으로 과탐 반영 비중이 수학 다음으로 높아요. 평균을 내봤을 때 상위 대학대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과학탐구는 중요한데 게다가 또 2025학년도부터는 이제 사탐과 과탐 이런 그 탐구에 대한 제한이 폐지가 거의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학교들이 이제 추가가 되는데요. 교차지원이 큰 문제가 없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학교에서는 아 그건 뭐 그렇지만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자연계열 쪽에서는 과탐에 가산점을 주겠다. 사탐 본 친구들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거죠. 반대로 과탐 본 친구들이 문과계열을 지원하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불이익이 생겨요. 사탐 가산점이 있으니까. 여튼 우리는 자연계열 쪽으로 가는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과탐 가산점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과학탐구는 더더욱 중요한 것이 2025학년도, 2025학년도다. 알겠죠? 당연히 학습 비중이 좀 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탐 지정학교도 몇몇 학교는 아직도 존재합니다. 서울대, 고려대 뭐 이런 데들은 과탐 안 보면 자연계열 쪽으로 지원이 안 되는 학교도 아직도 남아 있어요. 완전히 다 폐지된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 과학탐구가 중요하구나. 그렇다면 일단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데 과탐 반영 비중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 표로 한 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건 뭐 개념 강의 OT에도 제가 좀 보여드렸었고 그리고 제수생들 OT에서도 캐스트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대부분 지금 국어를 100으로 보았을 때 수학 가산점이 되게 가중치가 높습니다. 그렇죠? 반영 비중이 높다고요. 더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뻥튀기 쉽게 했다는 얘기인데 그건 뭐 너희가 알 거야. 정식 과탐이에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국어를 100으로 봤을 때 수학 과학이 150, 150 이렇게 비중을 높게 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수학이랑 과학을 거의 같은 비중으로 반영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연세대입니다. 고려대 중앙대, 중앙대 같은 경우도 100대 115대 115 2대 100대 120대 100 성균관대 100대 200대 150 물론 성균관대는 이제 반영 비중이 A형, B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수학 과학 반영 비중이 큰 걸 넣어놨어요. 알겠죠? 상대적으로 국어 반영 비중이 큰 것도 있습니다. 성균관대는 좀 특이해요. 2025학년도에. 그래서 국어를 좀 더 잘 봤을 때 또는 수학 과학을 잘 봤을 때 여러분한테 유리한 게 있을 거야. 둘 중에 더 높은 걸 선택하겠다라는 게 성균관대 2025학년도에 변합니다. 좀 특이한데요. 성균관대는 과탐 반영 비중이 좀 적고 서울대는 100대 80 정도고요. 평균을 내게 되면 100대 106 정도 되고 여긴 안 넣어놨지만 뭐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가 대단히 과탐 반영 비중이 크죠. 그쵸? 예를 100으로 하면 수학과학이 각각 175, 175 뭐 이 정도로 서울시립대가 상당히 반영 비중이 높습니다. 여튼 상위대학들의 정식과탐 반영 비중이 높다. 국어보다 높다는 얘기야. 알겠죠? 서강대 빼게 되면 110 정도 나오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수학 다음으로 중요한 게 과탐이다. 근데 국어만큼도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과탐 두 개 합쳤을 때 국어보단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꼭 생각하시면서 공부해. 알겠죠? 과탐 가산점도 생기는 데에 정리를 좀 해봤는데 성대가 가산점이 좀 예정이 되어 있고 고대홍대는 과탐을 지정했습니다. 가산점 안 주고 사탄본 애들은 자연계획을 지원 못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앙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는 현재 예정만 되어 있어요. 발편하지 않았고. 동국대 3%, 경희대 4점, 서강대는 투과목만. 서울에 실입되는 7% 가산. 서울대도 과탐을 지정하고 있어서 사탄본은 안 되고요. 투과목에 대한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상위대학들,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들이지 않습니까? 과학탐구에 가산점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연세대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는 과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참고하도록 합니다. 이만큼 이제 가산점이 생기니까 자연계열로 여러분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과탐에 대해서 가산점을 준다는 거예요. 알겠죠? 거기다가 정시로 가게 되면 반영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만큼 학생들이 학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작년이죠. 작년 여름에 학습 시간에 대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퀘스트 할 때마다 여러분한테 좀 얘기를 해주고 있어. 최근에 학생들이, 상위권 학생들, 최상위권 학생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최상위권은 이제 스카이상 합격한 친구들. 메디컬과 스카이상 합격한 친구들을 설문했을 때 한 천명가량 설문을 했을 때 나온 결과예요. 여러분들 기사 같은 것도 찾아볼 수 있을 거에요. 작년 거긴 하지만 올해는 더 많이 과탐이 중요해졌어. 알겠죠? 내년에는 더 중요해지고. 여튼 작년 같은 경우가 총 자습 시간이 최상위권에 들은 53시간, 중상위권에 들은 43시간으로 중상위권과의 시간 차이가 한 10시간가량 나요. 주당. 알겠죠? 여튼 그 최상위권 학생들인 경우에 수학 학습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고 과탐 한 과목당 7시간. 과탐 2개를 하게 되면 14시간 정도. 물론 뭐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당연히 둘 중에 못하는 거에 더 시간 투자를 많이 하겠지. 근데 평균적으로는 7시간 정도 되고 2학기가 되면 과탐 학습 시간이 더 늘거든요. 수학이 좀 쭈는 대신에. 그래서 8시간 정도. 이 정도가 최상위권 학생들의 현재 학습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아주 옛날 생각하시면서 과탐 공부 뭐 일주일에 3시간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한 과목당이야. 두 과목 합친 게 아닙니다. 알겠죠? 실제로 가르쳐오면 작년 같은 경우도 진짜 일주일에 한 10시간 이상 과탐 공부. 둘 중에 약한 것들의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하는데 그럴 경우 10시간 이상 시간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현재 학생들의 상황이다. 알겠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과탐 아까 영어는 뺐는데 영어 비중이 매우 줄어들고 있잖아요. 일례를 들자면 과탐 반영 비중이 연세대 같은 경우가 아까 반영 비중이 이런 식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중에 막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이거 50도 안 되고 막 이래요. 알겠죠? 되게 적습니다.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 주세요. 알겠죠? 자, 영어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셔야 되는데 반영 비중이 과탐이 훨씬 높다라는 거. 중요도가 훨씬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과탐 학습 시간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알고 1년 동안 체계적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해달라라는 얘기야. 자, 최근에 물리학원 출제 경향. 작년에 초고난도 킬러 문제들을 배제하라는 교육부의 방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그 뒤에 뭐가 붙었지? 변별력을 확보하라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은 쉬워진다라고 시그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작년 수능 본 다음에 상당히 좀 좌절했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 분명히 변별력을 확보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왜 그건 안 들어? 왜 안 들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결과로 보니까 준킬러 문항 위주로 출제가 됐어요. 그쵸? 변별력을 확보했죠. 30% 정답률 문항이 물리 같은 경우가 3문항이나 있어. 30%대 정답률이. 준킬러 문제가 좀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초고난도 킬러 문제를 안 내는 대신에. 그래서 변별력이 확보가 됐잖아요. 그쵸? 과탄뿐 아니라 전과목적으로 봤을 때 최근 들어서 출제된 수능 중에 불수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희들이 그냥 바라는 거로만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수능은 항상 어느 정도 난이도가 쉽게 나오는지 어렵게 나오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한다고 쉽게 내겠다라고 쉽게 내지 않아요. 말도 원래 안 하고 작년이 좀 특별한 경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얘기를 원래 안 해. 여러분들의 학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난이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평가원이 작년에는 좀 이례적으로 좀 이슈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여튼 변별력이 확보가 돼서 중요할 뿐더러 난이도도 좀 있었다. 변별력이 확보됐다는 얘기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초고난도 문제가 안 나와도 여러분들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자 우리. 이거는 뭐 물리뿐 아닙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다른 과탐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개념 문항들도 약간 낯선 설정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중킬러 문항의 비율이 다소 많아져서 시간이 부족했고 과탐의 중요도가 높아지니까 학생들이 공부 많이 했지? 그래서 일반적 난이도에 비해서 등급컷이 약간 높게 나왔어요. 특히 이제 쉬워질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애들은 더 등급컷이 높다고 느껴질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등급컷이 높냐. 나한테는 어려웠는데 왜? 네가 공부를 대충 했으니까 쉽다고 생각해서 알겠죠? 착각하지 말자. 물리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역학 문항의 난이도가 대체적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역학 문항이 일단 변별을 하는 중요한 파트 아닙니까? 물리학에서는. 그렇죠? 생명에는 유전이 있고 화학에는 양적관계가 있고 물리에겐 역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구과학은 잘 모르겠어요. 자, 최고 5단 문항, 5문항 중에 3문항이 뉴턴 역학이었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초반에는 전반적으로 다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중반 이후에는 추론형 핵심 문항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뉴턴 역학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을 것이다. 알겠죠? 3단원 문항들, 파동 파트도 문제의 난이도가 약간 상승했다.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공부를 잘 해줘야 된다. 이게 최근에 물리학원 출제 경향이다. 자, 문항수도 보시면요. 전체 1, 2, 3단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비중으로 따지면 1단원이 거의 50%를 차지합니다. 뉴턴 역학과 특수상회성이론, 연력학. 알겠죠? 핵반응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50%. 2, 3단원 합쳤을 때 50%입니다. 그래서 1단원 전체에서 9문제, 2, 3단원 합쳐서 11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 9, 6, 5로 출제가 되고요. 전감률이 50% 미만인 문제가 대부분 이 앞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뉴턴 역학의 3문제와 2024 수능으로 따지면 자기장이 50% 미만이었다. 이 정도로 감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전기력 또는 자기장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생각보다 특상이나 연력학 이런 것들이 50% 미만으로 잘 안 떨어집니다. 알겠죠? 이게 특히 깊이 있게 나오기가 힘들어. 어렵게 낸다 해도 대부분 학생들이 그 이상으로 공부를 해놓기 때문에. 뉴턴 역학은 근데 조금만 바꿔도 이제 그 상황들에 맞는 해법들을 스스로 판단을 빠르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률이 좀 낮게 잡히고 있습니다. 최상위권 학생일수록 이쪽에 비중을 좀 크게 놓고 공부를 하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이 퀘스트는 이 윈터 시즌에 대한 얘기지만 1년 동안의 계획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연간 물리학 학습 단계는 사실 학생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 매도할! 매도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윈터 시즌 그리고 봄 그리고 여름 그리고 가을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좀 구분을 했는데요. 이 윈터 시즌 이건 뭐 재수생들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재수생들은 사실 뭐 시작하게 되면 2월, 3월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빨리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윈터 시즌에는 개념 학습과 기본 기출문항 풀이를 하는 게 맞아요. 이건 사실 뭐 등급을 막론하고 이걸 해주셔야 돼. 특히 고2 때 여러분들이 내신 좀 했다고 1등급 맞았다고 개념 기출 뛰어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나중에 1년 후의 수동을 본단 말이야 지금으로부터 다 까먹는다니까 개념 공부 안 해놓으면 알겠죠? 여름방학 때 애들은 실전모의고사 문제 풀고 있는데 그때 개념 강의 들어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더란 말이에요. 여름때 그럼 되겠어? 안 되겠지? 비효율적일 거 아닙니까? 단계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런 애들이 진짜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봐봐 모든 캐스트를 봐봐 선생님들이 과탐 선생님들이 뭐하라고 해? 빼놓지 말고 개념과 기출 새로운 신상 기출들이 포함된 기출문제 풀어보라고 하는데 왜 안 하지? 선생님 말을 왜 안 듣지? 너무 고집 부리지 말라니까? 고집 부리지 마 잘못된 방식으로 윈터 시즌에는 개념과 기출입니다. 작년에 수능에서 1등급을 맞았던 제수생들도 개념과 기출부터 시작해야 돼요. 새롭게 신상 기출들이 포함된 기출을 다시 한번 올해 수능을 위해서 풀어줘야 되고 그 신상 기출의 방향성이 포함된 개념을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프링이 봄이 되잖아요. 봄이 되면 3월달 넘어가고 4월, 5월 6월 6월까지 거의 6월 초까지 출원형 핵심 문항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거에는 킬러 문항이라고 불렀던 거 아닙니까? 중킬러 위주로 나와가지고 킬러, 킬러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출원형 핵심 문항 이라고 할게요. 걔들의 유형 분석을 하면서 심화 기출들 난이도가 좀 있는 기출 문제를 우리가 봄 시즌에 풀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겨울 동안의 개념 기출 봄 시즌에 물론 뭐 그 봄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봄이냐 언제까지가 봄이야? 6월 초야? 5월 말이야? 이게 좀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여름 들어가기 전이죠. 7월 중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여름 시즌이라고 해요. 7월 중순부터가 그 전까지는 그냥 봄이라고 합시다. 그 전에 6평을 전으로 해서 출원형 핵심 문항 유형 분석하고 심화 기출 문제 풀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름 시즌으로 들어가면 이제 7월 중순부터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이 되잖습니까? 고3 같은 경우 낯선 문항들을 대비하기 위한 예상 문제 풀이를 하면서 서서히 실모를 시작하셔야 돼요. 여름부터 일반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되게 빠르면 뭐 봄 시즌부터 하는 경우도 있는데 비효율 쪽이고 여름 시즌 이때부터 예상 문제 풀이랑 실모를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가을 시즌 이번에는 9평 이후가 되겠죠. 9평 이후에 전범위 약점 체크를 하면서 실모의 량을 훨씬 늘려줘야 되죠. 그렇죠? 약점 체크는 여러분이 까먹어가는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모의고사들 계속 보면서 또 그 안에서 또 찾아서 자신의 약점을 또 그걸 보완하고 이런 것들 하는 게 이제 가을 시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개 단계인데 이건 과탐 전체가 다 이래요. 그렇죠? 학생에 따라서 약간씩 시기가 좀 빨라지거나 느려질 수 있어요. 제수생 같은 경우는 만약 2월 달에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 개념 학습과 기출 문제를 풀 때 나는 근데 개념을 좀 압축해서 들었으면 좋겠어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스피드 개념, 압축 개념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신상 기출을 풀어나게 했지. 약간은 좀 개념 학습을 축소시킬 수는 있지만 반드시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저는 근데 제수생들한테도 풀 버전 개념 완성을 다시 한번 들으라고 해. 새로운 1년 동안의 기출이 반영된 새로운 개념이잖아요. 게다가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중간에 출제 기조가 바뀌기까지 했잖아. 맞지? 그치?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나고 나면 작년까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내년에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 파트도 생깁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아시죠? 너희들. 있어요.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은 약간 축소하고 아예 안 하면 안 되는데 약간 축소하고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들을 확대하고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새로운 개념이야. 그런 것들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윈터 시즌 때 여러분이 개념 학습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때 기출을 잘 활용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 이해를 하면서 그걸 또 복습을 하면서 개념을 스스로 정리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개념 공부할 때는 강의 듣고 어, 이해됐어. 끝이 아니라 강의 듣고 그걸 스스로 노트 정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강의를 들으면서 하든 끝나고 하든 알겠죠? 백지 노트, 백지 복습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온라인 같은 경우는 그 필기 노트를 내가 새로운 강의로 필기 노트를 새로 제작해가지고 업로드를 해주거든요. 강좌가 완강이 되면 책을 출간해서 판매를 시작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자유실에 백지 노트라는 것도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를 어떻게 하냐 라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제목들 이렇게 넣어주고 거기에 스스로 한번 정리해보고 필기 노트도 있습니다. 필기 노트를 공부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하는 노트를 하나 업로드 할 테니까 여러분 출력하셔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복습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자 그리고 풀어준 문제들은 반드시 다시 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개념을 거의 처음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노베이스 친구들은 문제 푸는 것들을 모방을 해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푸는 것을 보고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모방을 해서 똑같이 따라서 풀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모방을 하지 않고 자기 그냥 개념 들은 거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그냥 푸는 거예요. 문제를 풀릴 수도 있겠지. 개념만 갖고 풀리는 파트가 있으니까. 근데 수학은 그러면 개념 공부하고 문제 풀이 조금 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근데 그렇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념 공부한 다음에 개념 같은 거 복습한 다음에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죠. 물리도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과탐 전체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물리뿐 아니라. 알겠죠? 그럴 때 선생님이 풀어주는 것들이 생각보다 저는 이제 뭐 책에 있는 거 다 풀어드립니다만 꼭 내가 강의를 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은 강의를 다 보면서 똑같이 따라 풀어보고 그리고 과제로 나가는 것들을 풀고 안 풀리는 것들도 해설 강의 보고 이런 식으로 문지풀이도 보셔야 돼요. 여기 생각했을 때 개념 공부를 할 때 말이야 개념 강좌를 내가 한 70, 80% 풀었다 그러면 들었다 그러면 20% 정도는 20, 30%는 문지풀이 강의도 보셔야 됩니다. 개념할 때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 순수하게 개념만 딱 듣고 문지풀이 나 혼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 있잖아요. 문제풀이가 산으로 간다. 산으로 간다니까요. 아직 교정하기가 되게 힘들어. 그래서 풀어주는 걸 보고 따라 하시는 걸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과제로도 문제가 많이 나가잖아. 그치? 뭐 부교제라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풀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기출문제들이나 예상문제들도 해법들, 알고리즘을 푼 다음에 정리 푼 다음에 정리 특히 약점 문제들은 반드시 정리를 하면서 뒤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문제풀이 할 때도 틀리거나 시간이 많이 걸린 문제들 체크하고 다시 풀어보고요. 개념 단계에서는 또한 질문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1등급 나오는 애들은 대부분 개념 때 질문을 많이 하고 파이널 때 질문을 안 해. 1등급 안 나오는 애들은 개념 때 질문을 하나도 안 해. 그리고 파이널 때 마음이 급하니까 막 이해 안 되면 다 질문해. 1등급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죠. 질문은 개념 학습 단계에서 많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5개념을 보정하시면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상반기 때는 Q&A 게시판에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해주세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야, 최상위 애들이 많니? 아니면 중하위 애들이 많니? 중하위 애들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최상위 애들, 스카이상 가는 애들은 진짜 소수잖아요. 그렇죠? 중하위 애들이 대부분 많다 보니까 이게 거꾸로 되죠. 개념 할 때는 질문 별로 안 하다가 파이널 때는 질문이 3배 이상 늘어나요. 1월달과 10월달을 비교하잖아. 질문 개수가 3배 이상이야. 그게 사실 거꾸로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많은 학생들이 최상위권이 아니다 보니까 최상위권 하는 애들은 상반기 때 많이 질문을 하죠. 물론 하반기 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개념 단계에서 질문을 해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윈터 시즌 동안에 특히 방학 동안 여러분들이 질답 게시판 같은데 질문을 또 올릴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연구실은 오전 중에 질답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녁 때 올려놓으면 오전에 오전 일반적인 1시 전 1시 전 오후 대기 1시 전에 질답 처리를 쭉 합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루틴만 여러분이 잘 보시면 생각보다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알겠지? 자, 학습 방향 이제 뭐 잔소리처럼 다시 이제 시작할 때 했던 걸 다시 한번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하게 될 텐데 망각의 힘은 무시무시한 거야. 알겠죠? 무서운 거예요. 망각의 힘을 무시하지 말고 시작은 개념 기출로 현역 같은 경우 내신 성적 관계없이 반드시 개념과 신상 기출을 통해서 학습을 시작해라. 학부모님들 가끔씩 설명회 같은 거를 제가 좀 많이 하는 편인데 학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애는 뭐 지금 이거 문제풀이부터 하면 되겠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 그러지 말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왜? 빨리 선행이라는 거에 너무 이제 익숙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워낙 잘하는데 못하러 개념을 하냐. 고2 때 다 1등급이다. 물리가. 수능 개념 안 해도 된다. 수능과 내신은 똑같은 거 아니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그렇죠? 교과서는 똑같아요. 그러나 나오는 방식이 다르지. 나오는 문제도 다르고 나오는 방식도 달라. 그러면 나오는 방식이 다른 문제들을 풀기 위한 나름대로의 수능 개념이라는 게 있지. 내신 개념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들을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수능에서 나오는 것들을 깊이 있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해주시고요. N수생들은 개념을 풀 버전으로 듣기 어려운 친구면 친구들은 압축 개념을 해. 압축 개념을 통해서 공부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한 2월, 3월 달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에 압축 개념들이 쭉 시작이 되거든요. 제가. 제가 그때 이제 압축된 개념 강좌가 오픈이 되고 혹시 뭐 여러분들이 좀 나는 지금 재수생인데 새로운 2025 개념 강좌가 열렸는데 이걸 다 보는 것보다는 압축 개념을 듣고 싶은데 작년 버전만 있는 거야. 근데 빨리 이 압축 개념을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작년 압축 개념을 들으셔도 됩니다. 알겠죠? 좀 빠르게 시작하는 또 N수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출은 1년 동안 새롭게 출제된 기출 문제들이 너희들이 풀었던 기출 문제집에는 안 들어 있을 거야. 재수생들아. 그치? 네. 올해 새롭게 만들어진 기출 문제집을 풀면서 같이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섣불리 문풀부터 시작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자. 이것만 잘 지키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윈터 시즌만 여러분들이 잘 시작만 잘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니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정석적인 방법이야. 정도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개념과 기출을 스킵한 순간 너희들의 그 학습 플랜은 파국인 거야. 파국. 알겠죠? 사실 파국으로 간다니까 되게 이상한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거야. 막 뭐 하다가 갑자기 개념 강의 듣고 있고 미성한 짓 때 그렇게 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 윈터 시즌만 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뭐 짧게 뭐 퀘스트는 이 정도에서 마칠 건데 여러분들이 개념 강의나 또는 기출 올해 같은 경우 기출 같은 경우도 베이직이랑 플러스로 제가 이제 기본 기출과 심화 기출을 나눠서 책을 또 출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시고 필기노트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백지노트 같은 것들을 업로드 해둘 테니까 스스로 한번 정리해보고 맨날 말로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안 하는 것 같아서 이 양식을 하나 만들어서 업로드 해둘 테니까 그런 것도 좀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이 윈터 시즌을 개념과 기출을 공부하는 데 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난도 문제풀이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앞으로 좋은 강좌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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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